국보는 국보 국보를 도로마진 것 같은데 영안실은 수십 년생인데 오늘까지 허전하고 처음으로 성회의는 잘 계신 것 같아요 기쁘지 마세요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아침 아침 오늘의 손으로 시장자 여러분 심심하시겠습니다 제발 우리라는 모습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소비의 공간을 놀러 정말 우리가 서로가 아껴되고 남대문이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우리 소비의 공간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